오빠랑은 풍각쟁이 오빠랑은 풍각쟁이 아니네 왜 연구가 나왔냐 맹구 그래서 눈이 내려와 저요 마이크가 여긴데 저요 자 갑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밖에서 먹는 거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보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대한뉴스 오늘 그려안그려 재미네TV에서 일주년 기부기념쇼를 한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야근 안 간다 호 오빠는 푸짓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거 난 싫어 명치자 그냥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엉방땡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흐집쟁이야 오빠는 흐집쟁이야 더 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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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무조건이야 난 몰라 난 몰라 밤늦게 술 취해 오는 건 난 몰라 날 말다 회사에서 시간 많아고 월금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무조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대방수 연습해야겠다 너무 잘한다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잘하잖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앞에 좀 해봐 시작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?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? 나 진짜 상승이 없다 진짜